네 오른손 발라드 리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발라드 리듬을 칠 때는 4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비트를 써주는 연주가 있는데 우선 16비트 발라드 리듬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16비트는 한 박자에 4개씩 쳐주는 거죠 왼손은 뮤트를 해주시고요 오른손만 연습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4개씩 정확하게 쳐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개를 빼줄 건데 자 먼저 1 4 1 3 4 라는 발라드 리듬 1번을 같이 배워볼 거에요 자 1 2 3 4 1 2 3 4 라면 1 2 3 4 1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과 4와 1 3 4에만 연주를 해주는 거죠 천천히 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2 3 4 코드를 잠깐 잡아보면요 이런 연주를 이렇게 연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듬 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1 4 1 3 4 1 4 1 4 1 3 4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발라드 2번 리듬은 뭐냐면 1 4 1 3 4를 조금 더 추가해서 1 4 1 2 3 4 2번째 방에서는 4개를 다 쳐주는 거죠 1 2 3 4 딴 딴 딴 딴 딴 1 4 이런 연주가 되는 거죠 코드를 잠깐 잡아보면 1 4 1 4 1 3 4 1 4 1 2 3 4 이걸 섞어줘도 괜찮죠 그런 노래가 하나 있다고 쳐 봅시다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으면 한걸음 뒤에 한걸음 뒤에 방금 발라드 1번으로 잠깐 쳐본 거예요 또 발라드 2번으로 쳐보면 1 4 1 3 4 1 4 1 4 1 2 3 4 1 4 1 2 3 4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너무나 잘 되시면은 추가할 거예요 하나를 더 어떤 리듬이냐면 코드를 잡아보면 1,4,1,3,4,2,3 1,4,1,3,4를 친 다음에 1,2,3,4 중에 2,3만 치는거에요 1,2,3 1,2,3,1,3,4 번호로 따져보면 1,4,1,3,4,2,3,1,3,4 코드를 잡고 춰보면 1,4,5,2,3,4,3,4,4,3,4,2,4 예를 들어서 다시 인형의 꿈을 쳐보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,4,1,3,4,2,3,1,3,4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보면 1,4,1,3,4,2,3,1,2,3,4 마지막 뒤에 것만 1,3,4에서 1,2,3,4로 바꿔준거죠 두 개를 한 번씩 해볼게요 1번 해보면 2번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발라드 노래 이 리듬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16비트 발라드 리듬을 한번 배워봤어요